뮤지보더 시선 중에 시선을 좀 지나고 자 흔들쥬나가겠다 괜찮아요 전부님 여자 5급 싱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권전맹 전문의사 박성현 전문의사님 그 다음에 국무기이신 이혜정 부모님 그 다음에 국무기이신 김준형 부모님께서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5급입니다 1위 박경호 선수 송여진 2위 자리에 올라가주고 그리고 나연이 끝에 올라가주세요 선수 차렷 경매 상장 5급여자 싱글 1위 점수 104.80 구름산초등학교 박경원 우수한 선지로 입사와 함께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0년 12월 4일 사단법이 대한 김경명 회장 박성현 대도 30만원에 같이 주여 드리겠습니다 상장 5급여자 싱글 2위 점수 100.38 수함초등학교 송여진 시장 내용 받습니다 상장 5급여자 싱글 3위 점수 95.18 반문초등학교 김나연 3위 받습니다 시장 4,18 4,18 예수 valeur 4,18 예수 사악당 10만원의 소리를 30만원의 소리로 예수 선수등 차렷 등냉 경매 예수 둘 다 차렷이 있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포지추 해주세요. 상대 앞으로 잘하고 매달할게. 자, 차렷이 있겠습니다. 앞을 보고 예쁘게 웃어주세요. 사뜩하게 무릎 다녀요. 어색해. 좀 웃어봐. 자, 이번엔 선수들 만족하시러. 선수들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수. 다시 한 번만 더. 자, 이 상도. 5급 시장을 마치고 6급 시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가시켜서. 6급. 원수요. 이태현. 나왔어요? 감사합니다.